보호망 대박인 상품이기 때문에요 자 두번째는 엣지손보 그레이드 보험이에요 어 이거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우리 팀장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이거 정말 보험료가 만원짜리 워낙 저렴하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부상 가부상 8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도 아니고 만원 초반 만원 만천원 요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7일이죠 27일 수요일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수요일까지 세번째는 엔사수수비보험 종수비비가 지금 현재 정말 업계에서 가장 높은 안대로 가입이 돼요 종수비비가 1종 42종 123종 202 1,2,3종이 비관여 수술이 많기 때문에 엔사수수비보험도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네번째는 엔사치아보험은 일단은 무제한해서 연간 3개로 파울 때부터 바뀌고 보험료가 20%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또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